자, 4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중에 4번. 이거 정답률이 38%인데 좀 아쉬웠어요. 감안하는 감각뉴론과 연합뉴론을 순서 없이 그랬는데 이렇게 이게 신경세포체거든? 얘는 여기가 핵이 있는 이게 신경세포체야.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볼록 튀어나왔으면 이건 감각뉴론이야. 구심성 그러기도 해, 구심성. 운동뉴론은 또 반대로 원심성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해강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순서 없이니까 이거는 연합뉴론 이렇게 된다. 자, ㄱ. 가는 연합뉴론 맞고 니은. ㄱ은 축삭돌기 말단이다 그랬는데 이게 축삭돌기죠, 이게. 이거는 가지돌기가 되는 거죠. 연합뉴론은 축삭돌기도 되게 짧아요, 보통은. 자, 해강 그래서 틀리고 디귿. ㄷ에 역치상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자극을 꽁 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흥분이 쭉 이 축삭돌기 이런 이게 뭐냐, 돌기 타고 이동하는데 근데 여기 니은은 마리집으로 쌓여있거든. 활동전위가 발생하는 그 원리는 여기 좀 크게 확대해서 그려볼게. 마리집들이 이렇게 쌓여있잖아. 그럼 활동전위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뉴런 주변은 전부 다 우리 체액, 액체로 꽉 차있는데 액체에 녹아있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이리로 들어간다고. 알겠어?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이게 활동전위야. 근데 마리집이 있는 이런 부위는 마리집이 이렇게 있잖아. 나트륨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활동전위가 안 생긴다고, 이 내부에서는. 그래서 니은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이었어요. 정답이 기억 1번. 38% 정답률. 이런 함정 좀 주의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시훈이가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에 대한 내용들인데 주로 이제 신경계, 근수축, 호르마왕상성 여기가 주되게 나왔죠. 자, 동공크기 조절 관여 자율신경 A, B. 자율신경은 뭐가 있어요? 교감과 부교감이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상인이 기억에 역지상 자극을 주었을 때 여기 기억에 여기다 자극을 주었을 때 동공크기 변화래요. 근데 기억에다가 자극을 줬는데 말이죠. 기억이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찾아야 되는데 동공이 확장이 됐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바로 교감이죠. 교감과 부교감 중에 교감에 자극을 하면 동공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상하라고 그랬어. 섬기관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했다고. 이 교감은 긴장, 흐문, 놀람 상태거든. 깜짝 놀랐을 때 눈이 작아집니까? 아니죠. 놀랐을 때 눈이 커지죠. 교감, 긴장, 놀람 상태, 흐문 상태. 그러면 동공이 커진다고. 그래서 교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이 기억, 니은 합쳐서 이게 교감이 되겠구나. AB는 각각 하나의 신경질. 즉 시냅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니은과 리은 말단 분비되는 신경질의 물질을 갖다 그랬어. 교감이니까 절전유론 짧고 절후가 길어요. 기본 개념이야. 그런데 이게 또 교감일 수도 있거든. 그런데 여기 다른 데 밖에 있어서 부교감이긴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니은 말단. 교감 말단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거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라고. 교감, 부교감. 그래서 여기가 부교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절전이 길고 절후가 짧아요. 교감은 절전이 짧고 부교감은 절전이 길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 스타트하는 부위. 교감은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옵니다. 부교감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동공 때려주는 거는 중간내에서 나와요. 알겠죠? 그로까지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기억. 기억의 길이가 니은보다 더 짧아요. 교감이라. 니은.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내에 있다. 맞고. 기억과 리을 신경전날부질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이번에 기억이야.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왜? 시냅스라. 여기도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아세틸콜린이고. 얘만 노루에피네프린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니은 2번. 56% 정답률. мышc 글이 sentiment. дороже. 제 자 Legacy. tails. Because of them now is one of them inside. 이렇게 arts. 이제 told us they will go somewhere else. columnile beauty. It to be. 저 è definitely in the budget of it. Let me judge it into the process. ниц fidelity. 최대 $3.